이야, 반갑습니다. 옹금진입니다. 오늘 좀 재밌는 걸 들어봤는데요. 67% 느림! 체력 감수 67% 느림입니다, 여러분들. 재질이죠. 이거 살려보려고. 체력 안 달아요. 이야, 이게 물약.. 브레인껍이 물약 패션이었으면 참 좋아서일텐데. 이건 좀 아쉽네요. 와, 진짜. 달기는 달거든? 근데 진짜 조금씩 조금씩 달아. 원래는 저 정도로 조금씩 안 달았거든. 아, 이제 파란. 이제 파란 피 줄어들었어요. 이야, 이거. 생각보다. 굉장한 요소기였다. 아니, 근데 이래도. 이래도 못 싶었대요. 뭐, 이래도 못 싶었대요. 잘 안 달아. 15% 차이가 좀 크긴 한데. 야, 15%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? 아, 눈에 잘 보이네. 금. 이렇게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. 이렇게. 뭐. 뭐. 그러믄. 그럼. 금지님, 슈크림 대마법 확률 80%에요. 라고 하셔서 오옹 얘 개구라 같아요. 저게 어디 봐서 80%죠? 저게? 진짜 80%에요? 슈크림 대마법? 그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, 야 저게 한 4,5번 해야지 대마법 한 번 터뜨던데 80은 아닌 것 같고 거 80은 절대 아니지 80이었었으면 바로 슈크림이 지금 후달 체리 체리후달로 지금 미치고 있더라구요 꼭 막 그거 있잖아 그거 칠리드링크 지나면 뭐 슈파뿌비빵 이런걸 보네요 그 슈파뿌비빵 슈파 그 슈파뿌비빵 그 드링크 3개 끼더라고 어 그거에다가 저거까지 슈크림까지 음 그러면 순점 1억이 나온대 음 순점 1억 사실 요즘 순점 1억 그 녀석 때문에 쉽긴 하지만 그래도 순점 1억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려워 어려워 많이 어려워 어 어라 아 그래도 선달 2천 야 야 잘하면 진짜 잘 나오겠네